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침 해가 뜨면 나나나나나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How are you? Good 왜 이렇게 간지럽지? 불쌀 어디 갔어? 불쌀 어디 갔어? 라이브 처음 와봐 반갑습니다 서울에 눈 왔죠? 엄청 왔죠? 엄청 왔습니다 엄청 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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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오늘은 안 만들었습니다 한강에서 스케이트 잘 탔어요 안 빠졌나보다 안 탔습니다 여러분이 타지 말라면서요 2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데뷔가 그렇게 되는건가? 원래 음원 기준인거에요? 아니면 앨범 나왔을때 된건가? 나는 모르겠네 음원인가? 앨범인가? 앨범인가? 뭐지? 어? 뭔들? 장관없습니다 뭐든 혼자 나왔을때 감기 안걸렸어요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챙기자 응원하니까? 그렇군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런거죠 어머니일걸? 그렇답니다 말투번데 크크크크 좋아하거나 응원하는 야구팀 있어요? 왜요?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얄못입니다 다들 제가 대전 출신이라 하나 밴인줄 아시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저희는 제가 대전 출신이 저희는 너로 사실 맞으려고 스페인에 다시 가면 좋죠? 다시 가면 좋죠? 다시 가면 좋죠? 하고싶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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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이더스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축구 축구가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몰라 눈을 감자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아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핸드폰 바꿔서 화질 잘한 겸 테스트 겸 이렇게 켜봤어요 바꾼 티 좀 나나요? 12프로입니다 아이폰 12프로로 바꿨어요 그랬습니다 요즘도 카트에 가끔에 요 네 갑니다 크로아상 개봉을 앞둔 소감은 음 음 음 소감이라 사실 뭐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개봉을 하거나 여러분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시간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건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어 또 다른 저의 모습을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되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잔잔하고 뭔가 소소하고 되게 그냥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편안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그건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홍보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네 문명특급 아 나가고 싶어요 저도 제제님 나오는데 비즈니스 모먼트 비즈니스 모먼트 언제요? 왜요? 어떤 게? 비즈니스 모먼트가 뭘 말씀하시는 걸까?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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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오늘의 흠 얼굴이 너무 안 보인다고? 아 저거 하면은? 그것만 하는 거? 12% 색깔은 뭡니까? 왜 저기엔 없지? 저는 블랙 같은 그레이 무광 그레이, 다크 그레이입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콘서트 너무 즐거웠어요 또 곧 있으면 이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는 VOD가 나오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졸리면 잤대? 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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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홈 다 봤습니다 얼굴 공격은 노노? 얼굴 공격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음.. 유 라이크 말고 또 못 써요? 유 라이크? 나는 유 라이크 안 쓰는데 그게 유 라이크인거? 쓰리 톤 말고 다른거 안 봐요? 다른거? 요즘 그..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맞나? 그것도 보고 있어요 아직도 안결이 안되서 유 라이크? 저는 앱중에 유 라이크가 없는데요? 아닌데요? 유 라이크가 없었나요? 아.. 유 라이크가 없어졌어요 아.. 아.. 여기 뱀다니 아.. 그래서 밖에 이제 야경도 볼 겸 딱 저기 안착시키려면은 구석탱이에 해놔야돼요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어서 이걸 내가 많이 못 움직이겠네 이게 위로 올릴수록 최근 건가?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시간이 시간인 만큼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체 루티 멋진 브라질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 눈 붙였는데 잠들면 어떡해요 그거 뭐 잠자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종료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ay hi to hong kong hi 홍콩 영어도 많이 쓰나 따일까 하우 아닌가 아니요 저 어제 한강에서 스케이트 안 탔습니다 아 그거 잡혀가지 않나요? 왠지 그럴 거 같아서 못 탔는데 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하이 정도는 알아듣지 않을까 광동어 보이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보이스 멀다 먼 길을 건너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은 너를 닮아 눈부시게 빛나 찬란한 그 모습마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별은 우릴 닮아 prés Steam 그만큼 빛나 두 노래인지 진짜 너무 잘 썼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얘가 오늘 이 노래가 오늘 2주년이라는 거죠 생일이라는 거죠 축하받을만하다 진짜 사랑해 땡큐 멍멍이가 지네 왜 그러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사실 저도 미쳐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음원이 내 솔로 신인 데뷔 날인가 앨범 기준인가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보이스가 어쨌든 제 첫 자작권 그룹 세상 밖에 이렇게 발매된 곡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 1월 12일인 거니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곡들로 많이 찾아뵐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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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오케이 너무 축하해 형아 고마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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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35분! 35분까지만 하고 빠이빠이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하이, I love you 상혁 너무 보고 싶어, UU 혁이 인심호하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하이, 벌써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빠이 너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니? 데스크 타봐 왜요? 정말 거의 캔형인 줄 아, 나 이제 왔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죄송해요 오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니, 핸드폰 바꾸면서 옛날 거를 사진이랑 영상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캔형 겁나게 괴롭히고 캔형이라고 막 아, 나 장난치고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나가 많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거 수위가 너무 세서 안 돼요 혁이 항상 싸우는 거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삐뚤이 해달라고? 셀카? 셀카 제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캡처해서 쓰세요 움직이는 셀카 구멍을 위해 추워지는데요 뱀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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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가요? 밥 쌀 밥 밥 저는 밥돌이어서 시간 눈치 없네 저는 2분 뒤에만 잠시만요 솔직히 말해 동동이 맞죠? 아 아닌데요 아닙니다 가지마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정말정말 응원합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동동이 동동이 거 다 알고 있다 우리 여기 미리 안녕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간다 안녕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간다 안녕 항상 건강 잘 챙기고 회색 추링 이거 추링은 아닌데? 맨투맨인데? 안녕히 주무세요 오빠 어머 저런 예의 바른 아이를 봤을 것 안녕히 주무세요 복잡 복잡 짱사랑해 또바 빠이 알러브유 그럼 저는 이만 인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굿나잇 알interpret 어느정도